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전 항상 내려요! 우리 회사에서 나보다 작은 사람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없어요? 내년에 데뷔하는 친구들도 없나? 내가 제일 작나? 제가 한번 재봐야지! hai year then i've ever know you call the shots and i follow Baron TOUCH이라는 단어가 살짝 촉촉하게 들릴 수 있게 약간 제가 랩을 많이 하긴 했지만 또 노래도, 노래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노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보컬을 좀 더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음색을 가지고 있고 이런 노래도 한답니다. 원래 옛날부터 저스틴 비버 노래하고 싶었는데 뭐하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번 앨범 나온 거에 이 노래가 너무 좋았어서 나 이거 해야지 해서 이걸로 하겠지. 그리고 가사가 일단 너무 예쁘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해서 제가 연습생 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스틴 비버의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As Long As You Love Me 그걸 봤는데 그 노래랑 그 모습이랑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이예요. 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될 텐데.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이건 예쁘게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아 대박이다. 이런 데 집 짓고 할만 얼마나 좋을까요?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한 달씩 안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강원도 평창군이고요. 스위스 같아요. 저희가 스위스 한 번 갔다 왔었잖아요. 트와이스 TV로. 근데 진짜 스위스 느낌이 나요. 그때 대자연을 봤던. 진짜 인수 안 돼서 ㅎㅎㅎ 그에어 해양떼 보충한 숨 안 쉬고 있어 빨리 일어내고 해주러서 되게 촉촉하게 사와 완전 디즈니 공주 같아요 3시간 여기 오기잖아 너무 예쁜 거 같아 너무 찍어주시프 오늘 진짜 여기 사는 사람을 사실 걱정했거든요 그 한 3일 전에 일기예보 봤을 때는 조금 비 살짝 그거 있고 구름 있어가지고 아 좀 날씨 화창해 예쁠 텐데 했는데 이게 이럴 일인가요? 멜로디 프로젝트 찍는다고 이제 날씨를 좋게 해주신 거 같아요 레디! 액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이런 자연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자연을 또 너무 좋아하니까 흘렁거리는 이런 원피스를 입고 자유롭게 뭔가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보고 싶었는데 이 노래랑도 너무 잘 어울렸고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드렸죠 오늘의 수업들은 뿅 아, 그렇게 저희 일본에서 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다 등산보다 고야해 아후 아니 아까 진짜 이렇게 서 있는데 뭔가 행진해야 될 거 같았어요 저 혼자 저도 콧자마시고요, 열심히. 아직 괜찮아요. 이제 오후 되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뛰니까 좋네요. 안무 연습? You don't need the way you keep me up. 세연이. 이제 세연이. Cause I'm all my face in love with you. I'm out my head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But I'm forever ruined by you. 기고. 여기는. 존네요. 저는 이만.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나요? 아직 있어요. 단. 일단 한 번 들어오면 한 달은 나가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떡볶이 먹고 싶다 여기까지는 배달 안 해주겠죠? 마음이 편안해지는군 약간 산신령 같지 않아요? 산신령 같은데.. 다행히.. 얘들아.. 다행히.. 오 사모니 여기 다 주세요 사모님 여기 서서 뭐 하시게요? 집 찍고 살리기 다행히 죽었죠? 웃음 가리히기 잘 지내신 잘 지낼게요 잘 지낼게요 잘 지낼게요 잘 지낼게요 이렇게 화이트 금방 변신했습니다 여기 천에서 9명이 다 걸어와도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막 달려오는 것 같아요 언제 이런들 와보겠습니까 제가 왜 나다봐봐라는 걸 가볼까요? 가보는 게 없어 오! 너무 예쁘다! 좋아요 귀여워 뭐야? 뭐야? 찐나 와서 손을 펴서 다시 오시면 돼요 아이쿠 못 찾겠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작은 소리들에 끼쳐 꿈속의 믿음을 키워 하게 해주는 손길을 매 순간 더 세게 잡아 불꽁진 숲 속을 헤매고 또 헤매일 때마다 깜깜한 물 속에 작은 물고기들일 때마다 저녁에 퇴근할 때 아니면 이런 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아니면 한강에서 내가 걷고 있을 때 이어폰 끼고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추첨 마지막 촬영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해 지금은 9시 28분 28분 아.. 9시 28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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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분 제 집 같지 않나요? 제 방 벽에 뭐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어? 뭐 있는데? 5시 29분 5시 29분 5시 29분 5시 29분 잘게 돼 5시 29분 갈게요 저는 5시 29분 5시 30분 5시 30분 5시 30분 이렇게 넣으면 다 만든 거 그래서 이렇게만 그냥 비슷하게 아무것도 한 번도 써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 다 줘요 어 네 어 맞아요 이거요 오 헷갈리니 이렇게 이렇게 바로 가져올게요? 네 이거 만녀비 선물 받아가지고 이걸 똑같은 그 제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쓸 때 이걸로 쓰는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잉크 나오는 느낌 되게 귀여워요 조그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 돼 네 저희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뒤집으면 푸와이 한번 써볼게요 네 오케이입니다 왜 이래 다운데라 너무 해볼 수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희 옷이 정말 정말 불꽁진 숲속을 해내고 또 헤매일 때마다 깜깜한 물속에 작은 물고기들일 때마다 좀 더 웃기고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 좋아요 어어 예쁘다 네, OK입니다! 네, OK입니다! 진짜 너무 수고하셨어요! 끝났습니다! 하나하나 다 장면이 예뻤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찍어주셔서 저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제가 선물 준비하는 식으로 준비한 거니까 저희가 준비한 Off My Face 많이 들어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이걸로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멜로디 프로젝트 나중에 또 무슨 곡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 곡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